회삼경 서일 백포종사 지음 대종교 경전. 이 경을 지으신 서일 백포종사께서는 신사년 서기 1881년생으로 함경복도 경원 사람이시다. 31세의 대종교를 신봉하시고 45년 동안의 교리를 밝게 하신 것이 많았으며 또 수만 명의 신도를 얻으신지라 36세의 경각의 특선사교로 신령한 자리에 나가셨고 39세의 북목운정서 총재로서 청산리 싸움을 격려하셨으며 41세대던 16년 서기 1921년 8월에 밀산 당벽진에서 조천하시었다. 제1장 세검 삼신. 하늘님은 하늘의 임자시니 덕은 넓고 슬기는 밝고 힘은 억세시어 무스부 없이 만드시고 말씀 없이 가르치시며 함의 없이 다스리시니라. 크시도다. 하늘님의 도여. 하나이자 세신이 주체로는 더 없는 위에 사무치며 쓰임으로는 더 없는 끝에까지 다하시니라. 이 도가 한 번 변하여 여섯 가지 큰 형상을 이루니 허공과 더움과 울림과 젖음과 차움과 구듬이라. 허공은 하늘이 되고 더움은 불이 되고 울림은 번개가 되고 젖음은 물이 되고 차움은 바람이 되고 구듬은 땅이 되니라. 하늘은 비어서 휑하고 불은 밝아서 환하고 번개는 새어서 움직이고 물은 평평하여 깊고 바람은 고루하여 퍼지고 땅은 든든하여 가득 차니라. 비었으므로 그 쌓아눔이 크고 밝음으로 그 비침이 두루하고 샘으로 그 당김이 빠르고 평평함으로 그 퍼짐이 넓고 고름으로 그 기름이 융화하고 든든함으로 그 시름이 무거우니라. 대저 여섯 가지 큰 것은 비화건대 큰 풀무요. 하늘님은 만들어내는 화공이시라. 있음과 없음이 서로 의지하여 진화되고 길러서 하늘님 공적을 이루니라. 일치는 없는 대로부터 일어나고 자취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니. 그러므로 다섯 가지 물건을 마련하여 형상이 있고 다섯 가지 교훈으로 깨우치어 말씀이 있고 다섯 가지 이를 베푸시어 함이 있느니라. 다섯 가지 물건은 첫째 기는 것 둘째 나는 것 셋째 탈바꿈하는 것 넷째 헤엄질치는 것 다섯째 심는 것입니다. 발과 배로 기는 것은 땅에 알맞고 깃과 죽지로 나는 것은 공중에 알맞고 지느러미와 오리발로 헤엄질치는 것은 물에 알맞고 날개와 발로 다니는 것은 공중과 땅에 알맞고 뿌리와 시로 심는 것은 물과 땅에 아울러 맞는 이라. 다섯 가지 가르침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님 셋째 하늘집 넷째 누리 다섯째 참이치이니 모두 다 잊고 모두 다 쌓아앉는 것을 하늘이라 하고 지극히 밝고 지극히 신령스러움을 하늘님이라 하고 오직 착함과 오직 덕스러움을 하늘집이라 하고 변하여 바뀌어 한결같지 않음을 누리라 하고 세시자 하나임을 참이치라 하느니라. 다섯 가지 일은 첫째 꼭시 둘째 명령 셋째 병 넷째 형벌 다섯째 착하고 악함이니 심고 거둠을 제때하여 백성들이 주림이 없고 시키고 혼받음을 맞게 하여 백성들이 어긋남이 없고 좋은 방법으로 미리 솟아서 백성들이 일찍 죽지 아니하고 간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백성들이 송사가 없고 상과 벌을 분명히 하여 백성들이 범죄함이 없는 이라. 오직 사람은 만물 중에서 신령스럽고 빼어나서 위로는 하늘님의 함하고 아래로는 무떼들의 응함으로 그 도가 하늘과 땅과 더불어 셋이 되니라. 총명하고 슬기로움은 하늘님과 사람이 다름없으되 사람에게는 세 가지 가달됨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혹시 미혹하며 느끼고 움직임은 사람과 만물의 차이가 없으며 사람은 세참함이 옹근지라 그러므로 능히 깨닫느니라. 무사람도 깨달으면 밝은이요. 밝은이가 돌이키면 하늘님이니 그 비로순 하나로서 같지 않음이 없고 그 마지막엔 온갖 다름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라. 366이 한 것은 하늘샘에 크게 불어난 것이니 그러므로 다섯 물건이 불어서 366 종류가 되고 다섯 교훈이 불어서 366 말씀이 되고 다섯 일이 불어서 366 일이 되는 이라. 그러므로 366 목숨을 기르고 366 몸뚱이를 마련하고 366 기틀을 돌림은 조화의 공적이요. 366뼈가 새로워지고 366혈로 기운이 통하고 천지가 돌아가는 366도수에 맞는 것은 교화의 공적이요. 366행시를 지키고 366떡을 쌓고 366일을 짓는 것은 치화의 공적이니라. 오직 밝은이는 이샘에 의지하여 조화 교화 치화의 공적을 돕는 자라. 그러므로 큰 덕을 힘입어 보고 드름을 넓히고 큰 슬기를 힘입어 그날 물도하고 큰 힘을 힘입어 그 행함을 넓히느니라. 보고 듣고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을 일러 하늘님의 기틀이라 하나니 그 하늘님의 기틀이 열림의 하늘과 땅의 능력이 주는지라. 그러므로 구름과 비와 바람과 천둥을 가히 부릴 수 있고 죄와 돌과 물과 불을 가히 뚫어 막힘이 없는 이라. 대저 조화란 아버지의 도요. 교화란 스승의 도요. 치화란 임금의 도이니 아버지의 도는 한임에게서 비롯되고 스승의 도는 한웅에게서 비롯되고 임금의 도는 한검에게서 비롯되느니라. 이 세 도는 사람도 또한 가졌지만은 다만 사람은 비롯이 있고 하늘님은 비롯이 없을 따름이니라. 오직 그 비롯이 없는지라. 그러므로 하늘나라 큼을 테두리하여 그 밖이 없고 하늘짜리의 높음에 계시사 그 위가 없고 참이치의 묘함을 발휘하사. 그 먼저가 없고 크고 작고 굵고 가늠을 거느리사 빠뜨림이 없으나니. 그러므로 참함은 둘이 없고 하늘은 그 하나도 없는 이라. 제2장 새 밝은이 3철. 으뜸 밝은이는 성품을 통하고 다음 밝은이는 목숨을 알고 아랫 밝은이는 정기를 보전하나니. 통함은 빈 것을 이름이요. 암은 밝은 것을 이름이요. 보전함은 억센 것을 이름이라. 밝은이들이 이 세사지 보배를 가졌으므로 능히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하느니라. 빈이는 한얼림으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밝은이는 한얼림으로 더불어 그 슬기를 함하고 억센이는 한얼림으로 더불어 그 힘을 합하나니. 덕은 능히 어질물 낳고 슬기는 지혜를 낳고 김은 능히 날렘을 낳으며 어짐은 돼지람을 낳고 지혜는 잣돼지함을 낳고 날렘은 저울질함을 낳으며 돼지람은 용서함을 낳고 잣돼지람은 분멸함을 낳고 저울질함은 우음음을 낳느니라. 성품의 모양은 동그라미요. 목숨의 모양은 네모요. 정기의 모양은 새뿌리니 이것을 일러세 묘함이라 하느니라. 밝은이는 이것으로서 산극의 형상에 응하나니. 밖이 둥글고 안이 빈 것은 희눌의 높음을 형상한 것이요. 얼굴바닥은 바르고 지름길이 곧은 것은 땅의 평평함을 형상한 것이요. 위가 골수여 아래가 짝수인 것은 사람의 모양을 형상한 것입니다. 밝은이는 이것으로서 세골은 법제를 정하니 한 동그라미로 에워싸 돼지라는 법이 비롯되고 두 줄을 가로세로 그어자 떼지라는 법이 생기 세 점을 서로 맞추어 저울질하는 법이 이루어집니다. 밝은이는 이것으로서 세큰도에 부합하니 구심과 원심으로 덕의 베품이 크고 세로 다하고 가로 다하여 슬기의 베품이 넓고 던져 맞추고 도로 맞춰 힘의 베품이 고르니라. 어진이는 반드시 지혜가 있고 지혜로운이는 반드시 날렘이 있나니. 그러므로 지혜가 어짐에 대하여는 동그라미 안에 네모 같으며 날렘이 지혜에 대하여는 네모 안에 샛불 같아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 스스로 같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날렘이가 반드시 지혜 있는 것 아니며 지혜로운 이가 반드시 어짐이 있는 것 아니니. 이것이 밝은이로서도 세 가지 차별이 있는 까닭이니라. 물건에는 작고 큰 것이 있고 이치에는 굽고 곧은 것이 있고 일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나니. 여기에 그 취하고 버릴 바를 알면 도에 거의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물건을 느끼는 것은 돼질함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이치를 미루어 하는 것은 잣돼질함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일에 응하는 것은 저울질함보다 더 큰 것이 없느니라. 대저 베풀드 돼질에 맞지 않으면 어진 것이 아니여. 자로 재되 잣돼질에 맞지 않으면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행하되 저울질에 맞지 않으면 날렘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작은 것을 미루어 큰 것에 미침은 용서함에 지극한 것이요. 굽은 것을 바로어 곧게 함은 분별함에 자세한 것이요. 가벼운 것을 버리고 무거운 것을 가짐은 옳음의 결단이니라. 크게 돼질함은 능히 비어야 하고 크게 잣돼질함은 능히 밝아야 하고 크게 더 저울질은 능히 세어야 하나니. 비면 물건을 받음이 크고 밝으면 물건을 분별함이 곧고 세면 물건을 뱀이 무거우니라. 돼질함은 범위가 있고 잣돼질함은 거리가 있고 저울질함은 표준이 있나니. 범위를 정함은 중심을 세움에 있고 거리를 미로하는 것은 위아래 사방을 맞춤에 있고 표준을 세움은 중간을 잡음에 있느니라. 대저 이른바 범이란 것은 둘레요. 거리란 것은 지름길이요. 표준이란 것은 점을 이루미니. 진실로 능히 복판점에 서서 둘레로 공간을 두르고 지름길로 시간을 살피면 온갖 일 온갖 물건이 반듯하게 질서가 있어 겉과 속 멀고 가까움이 제대로 알맞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것을 일러 밝은 이의 공과 능력이라 하나니. 비유컨대 둥근 물건이 테두리가 있고 중심이 있는 것 같거니와 참이치의 묘함이 또한 이와 같으니라. 어진 이는 활 쏘는 것 같고 지혜로운 이는 고기 낚는 것 같고 날랜 이는 말 모는 것 같으니 활 잘 쏘는 이는 항상 바로 하기를 힘쓰고 고기 잘 낚는 이는 항상 살피기에 힘쓰며 말 잘 모는 이는 항상 조심하기를 힘쓴하니 항상 하여 힘들지 않은데 이르는 것이 도의 지극함이니라. 이 도란 것은 밖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몸에 있어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나를 미루어 남을 알매 되질함이 있음은 발음의 닦음이요. 분별함에 잣대질함이 있음은 살핌에 지극함이요. 올물물 행함에 저울질함이 있음은 조심에 극진함이니라. 어질미 많고 지혜가 적으면 굳기만 하고 통하지 못하며 지혜가 많고 날렘이 적으면 꾸미기만 하고 단행하지 못하며 날렘이 많고 어질미 적으면 세기만 하고 너그럽지 못하며 어질미 많고 날렘이 적으면 기대어 서지 못하며 날렘이 많고 지혜가 적으면 빠르기만 하고 박지 못하며 지혜가 많고 어질미 적으면 자랑만 하고 진실하지 못하니라. 어질미과 지혜가 많고 날렘이 적으면 꾸를 좋아하되 능히 살피지 못하며 지혜와 날렘이 많고 어질미 적으면 나아가기를 좋아하되 능히 오래지 못하나니 세 중에 하나만 모자라도 이는 통달하지 못함이라 이르니라. 그러므로 통달한 어질믄 트임에 있고 통달한 지혜는 알매 있고 통달한 날렘은 보존함에 있어 오직 어진이라야 능히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으며 오직 지혜 있는 이라야 능히 옳다 그르다 할 수 있으며 오직 날렘 이라야 능히 쾌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나니. 물건을 느끼고 일에 응함이 이것에 벗어나지 않느니라. 무사람들은 세골은 법제에 어두워 날마다 쓰면서도 마르셜 줄을 알지 못함으로 넓었다 줄었다 하여 돌에 맞지 않고 길었다 짧았다 하여 곱자에 맞지 않고 낮았다 높았다 하여 수평에 맞지 않느니라. 그래서 내게 순종하는 이는 은혜로이 하고 나를 거스르는 이는 원수로 여겨 좋아하고 미워함이 치우치며 나와 가까운 이는 무리를 짓고 나와 서투른 이는 물리쳐서 옳고 그름이 기울어지며 나를 기리는 이는 기뻐하고 나를 흠하는 이는 성내여서 쾌하고 부끄러워함이 어긋나나니 이것을 일러 아득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무사람의 처음은 밝은이와 차이가 없으나 그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린과 후하고 박함에 있어서 혹시 걸림이 있다 해도 착함은 본시 덜함이 없는지라 돌이키면 곧 처음이 되는 이라. 진실로 능히 무사람들로 하여금 배워서 오름을 알게 하여 그것을 넓히고 채우면 가히 날렘에 이를 것이며 날레면서 알메 나아가 능히 살펴서 분별하면 가히 지혜에 이를 것이며 지혜로우면서 용서를 행하여 능히 돌이켜 구하면 가히 어짐에 이를 것이니 이것을 다시 깨달음이라 이름하는 이라. 박은이의 참함에 돌이키메 세층 섬돌과 같으니 그 올라 들어감에 미쳐서는 오직 한방이니라. 제3장 세가달 산망. 하늘이 베풀고 땅이 이어 사람의 도가 비롯되었고 아버님이 낳게 하고 어머님이 교화하여 아들의 도가 이루어졌으나 행하고 달림이 같지 않아 헤맨과 깨침길이 갈리되. 돌이켜 나아가면 사람의 할 일을 다 하느니라. 하늘에 도는 빈 것을 주장하고 땅에 도는 알참을 주장하니 빈 것은 같지 않음이 없고 알참은 다르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비고 알참이 서로 같은 것은 참함이 되고 다른 것은 가달이 되나니 가달이 되면 갈래가 지고 갈래가 지면 같지 않아. 혹은 돌이키며 혹은 그렇지 못해 재앙과 복이 섞이느니라. 생겨나는 기틀은 씨에 있고 변화하는 기틀은 뿌리에 있나니. 뿌리가 오직 굳게 박혀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도는 회패함에서 비롯하느니라. 그러므로 능히 그 씨를 보존하여 씨 아래 헤침이 없는 것을 밑동을 바룬 정본이라 이름하고 맑게 기르고 두터이 심어 그 뿌리를 잘 보호하는 것을 밑동을 세움 입본이라 이름하나니. 밑동이 약하고서 끝이 강한 것은 없으며 처음에 조심하지 않고서 능히 뒤에 자라는 것이란 드문이라. 사람에 낳는 것이 마치 싸기 흙에 있음과 같아 때는 이르고 늦음이 있으며 흙은 기름지고 메마름이 있어. 혹은 알곡이요 혹은 죽정이라. 알곡은 좋은 땅에서 되고 죽정이는 굳은 땅에서 되는 것이니. 오직 중간 땅에서는 알곡과 죽정이가 섞이느니라. 좋은 땅에 박히면 상등 뿌리가 되고 굳은 땅에 박히면 하등 뿌리가 되나니. 상등 뿌리는 밝은이요. 하등 뿌리는 어리석은 이니라. 무사람은 중간 땅에 박혀잡대고 순수하지 못하여 여섯등 품을 이루나니. 알곡이 많은 것이 셋이요. 죽정이가 많은 것이 셋이니라. 알곡될 성분이 많은 것은 변화하기 쉬우나. 죽정이가 될 성분이 많은 것은 제 맘대로 하기 쉬운데. 제 맘대로 하다가는 어리석은 이가 되고 변화하면 밝은 이가 드나니. 이것을 중등 뿌리라 이름하느니라. 마음은 집과 같고 기운은 문과 같고 몸은 그릇과 같으니 집자리는 평평한 것이 제일이요. 문자리는 화창한 것이 제일이요. 그릇자리는 안정한 것이 제일이니라. 평평한 것은 넓고 비어서 좁고 막힘이 없으며 화창한 것은 환하고 밝아 어둡고 그윽함이 없으며 안정한 것은 완전하고 튼튼하여 비뚤어지고 이지러짐이 없느니라. 살되 정한 임자가 없음을 흉한 집이라. 이르나니 문을 닫고 열지 않으며 그릇을 감추고 쓰지 않으면 마침내 허물어침에 이를 것이다. 어찌 조심하지 않을 것이게. 가달이란 혼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함에 의지하여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참함이 없으면 가달됨도 없고 가달됨이 없으면 참함도 없는 것을 알 것이다. 둘이 서로 따라붙어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나니 만일 떠나면 사람의 도가 없어지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성품의 의지함이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아 하늘이 비었으므로 구름이 나는 것이며 기운이 목숨의 의지함이 마치 바람의 불과 같아 바람이 빠름으로 불에 타오르는 것이며 몸이 정기의 의지함이 마치 자석의 쇠와 같아. 자석의 힘이 강함으로 쇠가 끌리는 것이므라. 착함이 나의 본 마음이요. 말끔히 나의 본 기운이요. 부함이 나의 본 몸인데 아득하여 악하게 되고 흐리게 되고 박하게 되니. 그러므로 아득함이 본 시 그런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말미암화된 것이며 깨달음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에 따라 회복되는 것이므라. 누군들 제가 복되지 않으려 하리요마는 오직 착한이라야 얻는 것이며 누군들 제가 장수하지 않으려 하리요마는 오직 후한이라야 이르는 것이므라. 마땅히 복되지 못할 때 복되면 이는 도리어 재앙이며 마땅히 장수하지 못할 때 장수하면 이는 도리어 욕이며 마땅히 귀하지 못할 때 귀하면 이는 도리어 부끄러움이니라. 세 경지를 통틀어 아홉 가지로 나누나니 복되면은 편안함과 화순함과 떡을 노화하미요. 장수함에는 순하게 받음과 전하여 이음과 향기를 끼치미요. 귀함에는 높은 지식과 빛나는 기린과 공적을 마침이니라. 편안함과 순하게 받음과 높은 지식은 자기만이 오로지 함이요. 화순함과 전하여 이음과 빛나는 기림은 남과 더불어 같이 함이요. 덕을 좋아함과 향기를 끼침과 공적을 마침은 하늘의 착함이라. 그런데 황금 비단의 부유와 백살의 장수와 혀슬의 영화는 모두 가달이라. 아는 이는 경사라 이르지 않느니라. 마음은 오직 신령한 기틀이라. 고유하면 없어지고 움직이면 있는 것이니 착함과 악함이 모두 이로 말미암아 지어지느니라. 어진이라야 마르제어. 착함을 착하게 여겨 반드시 나아가고 악함을 악하게 여겨 반드시 물러나서 하늘의 사랑을 얻어 비길 수 없는 폭락을 누리느니라. 지혜로운 이가 기운을 기름에는 물건에 가리워지지 않으며 정에 불인받지도 않나니 맑은 구슬이 못에 있음과 같아 그 빛을 가리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름다운 명령을 즐거워하여 그 목숨을 온전히 하느니라. 의와 눈의 밝음과 손과 발의 빠름과 몸과 피부의 튼튼함을 이르되 몸이 호하다 하는 것이니 날렘의 덕이니라. 보고 듣고 알고 행하는 기틀이 이를 힘입어 편해지 않음이 없는지라. 이것이 그 귀함이 되는 가달기니라. 참함은 고요함에서만 오로지 하고 가달됨은 움직임에서 생기나니 움직임과 고요함이 그 떳떳함을 잃지 않음은 하늘의 도이니라. 그러므로 몸이 망령되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운이 피로하지 아니하며 기운이 망령되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불인받지 아니하며 마음이 망령되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신이 고달프지 않느니라. 진실로 이같이 하면 떳떳함에 편안히 처하며 변함을 알아서 행하듯 고요하면 깊은 못과 같아 맑게 할 수도 흐리게 할 수도 없으며 움직이면 화한 바람과 같아 어지럽지도 않고 사납지도 않으며 그치면 높은 맷불이와 같아 가히 옮기지 못할지라. 대저 그런 뒤에라야 도를 말할 수 있느니라. 무사람들과 밝은이의 분별이 우리는 같지 않음이 아니로돼 땅이 좋고 굳음이 있어. 구리박음이 한결같지 않으며 길이 바르고 비뚤어짐이 있어 다니는 것이 이에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같지 않은 것으로서 보면 그 사이가 하늘과 땅일 뿐 아니로돼. 진실로 같은 것으로서 보면 그 처음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느니라. 대저 거울 앞에서 비침을 구하면은 먼지를 닦금만 갖지 못하고 등부를 대하여 밝음을 구하면은 심지를 긁금만 갖지 못하니. 갈래길에 당하여 참함을 찾음도 또한 이 같은지라. 아득한 깃이 끝나는 곳에 봐야하로 깨닫는 땅에 이르며 망령된 생각이 끝날 때에 참 누리가 나타나니라. 자욱한 뒷글이 해를 가리워도 본시 밝음은 해치지 못하며 쌓인 안개가 허공에 비껴도 본시 빈 것은 해치지 못하나니. 깃글이 사라지고 안개가 거치며 장애될 것이 없고 전체가 다 드러나 본시 있는 형상대로 나타나느니라. 그러므로 참함에 나아가는 길은 돌이킴에 있고 가달됨을 돌이키는 길은 변화함에 있고 변화해 가는 법은 한고우로 힘쓰음에 있느니라. 이상으로 제1장에서 제3장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제4장부터 제6장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익인간 2화 세계 만만세